야 안돼 그것만큼 절대 안돼 저거 혹시 USB 메모리에요? 저게 그냥 USB 메모리라고요? 저건 내 피눈물이에요 내가 잠잘 시간 밥 먹을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치자 내 피 같은 자료 너 그거 먹기만 해봐 머리털을 확 다 뽑아버리자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흥분하잖아요 뭐해 이 말 깜짝구 죄송해요 이제 겨우 작가님 집에 들어왔는데 모든 지혜를 모아서 뭐든지 해낸다며 땀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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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벨